언제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부뚜의 미녀와 야수의 무대입니다. 세월이라도 그리워지는 보고 싶다 나의 친구 선약이 뭐가 필요해 그래 우리 함께 뭉치자 기쁠 때 우리 함께 건배하자 건배! 외로울 때 술잔을 채우자 좋은 나의 친구 멋진 친구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쨘짜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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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면 기분 좋냐 나의 친구 멋진 친구야 세월이 가도 그리워지는 보고 싶다 나의 친구야 선약이 뭐가 필요해 그래 우리 함께 뭉치자 기쁠 때 우리 함께 건배하자 건배 외로울 때 술잔을 채우자 좋은 나의 친구 멋진 친구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선약이 뭐가 필요해 그래 우리 함께 뭉치자 기쁠 때 우리 함께 건배하자 건배 멋진 친구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럼 astronomical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